자, 여기 아미르 공원이 왔습니다. 점프 한번 해볼래요? 13-3 지점입니다. 도보 인정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완성! 이번 정류장은 봉신병원입니다. 다음은 부산진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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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과 소떼는 상고시대부터 내려오는 민간 신앙의 대상으로 마을의 수호신 경계 표시와 이정표 고시를 하였다. 역광이네요. 저 멀리 부산항은 대교가 보이고 저게는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도 보이고 저게는 해양대학교 해양대학교도 보이고 그렇든지 확인했습니다. 일종일 ahead의 주자rommesi의 해양대학교도 보이고 저게 warmer에 soient 일us Gran و트 흔들ھ잇기 시작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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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는 이 물은 바닷물은 아니지? 새수구청이라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닷물은 아니지? 이 물은 바닷물은 아니지? 이 물은 바닷물은 아니지? 안녕 여기는 여기는 오늘은 동창 휴수천에 워킹을 해 보겠습니다. 워킹 사람이 많이 없어서 조용하네 조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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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꼽힌게 예쁘겠네 사장님이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친절하게 잡힌 도착 조미모의 유행 사장님이 바로 공항에 left 사장님이 다가가고 사장님이 빠져버렸어요 사장님이 다가가고 사장님이 다가가고 사장님이 다가가고 사장님이 다가가고 사장님이 다가가고 사장님이 다가가고 가시가 가시가 색깔이 표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아미르 공원입니다. 아미르 공원. 여기가 갈매길 인정대입니다. 아미르가 무슨 뜻이에요? 아 김남요 south of the sea. 아미르 공원입니다. 아미르 공원입니다. 아미르 공원입니다. 여기에서 봄이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소고기 아, 저기 뭔데? 생활 기숙사 같은 거 봐. 양작기술 아니고, 이 건물. 회사. 아빠들. 이곳으로 가야 되나? 쭉 통행해야 되나? 사람들이 오고 있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잖아, 지금. 그림자식. 그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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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보세요. 계속, 그리즈. 그리즈. 이게 소고기. 다시는 어디 피는데요. 오늘도 참 예쁘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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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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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